아 아 아 아 아 아 왜 그래 야 불만 있으면 말로 하자 뭐 때문에 그래 내가 뭐 어쨌는데요 너 아니어도 나 정신없다 성가시게 하지 말고 빨리 말해 뭐가 문제야 사장님이 좋아요 사장님을 좋아한다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남자 대 남자니까 자식이 또 장난치네 엄마 그래서 마음 정리하려구요 나 좀 내버려 줘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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